여기가 박영수 개새끼 특검 사무실입니다. 박영수 개새끼 척공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박영수 개새끼 척공 사무실입니다 박영수 개새끼 박영수 개새끼 박영수 개새끼 박영수 개새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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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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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영수호 탐manship 물 치워다자자자자자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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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! 한 번 더! 계신가요? 어떻게 봐, 저! 저렇게! 우리한테 친구네! 우리 신빙이나 너가 없으시네. 계속 살아! 어, 예쁘지. 이거 죽으라고 말하러. 우리 친구의 인사. 아, 형. 아, 형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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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근혜 대통령은 재가 없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